자, 보세요. 에코프로입니다. 에코프로가 불기둥 AI 종목검색기에서 AI인 정도가 어떻게 잡아드렸는지. 4월 5일부터 한번 볼까요? 먼 옛날도 필요없어. 4월 5일날. 에코프로 이때 9% 오른 날이 얼마야? 50만원이에요. 거래대금 1위, 프로랜스 매수 1위. 당연히 편입성적입니다. 거래대금 1위 뻥 안 치잖아. 거짓말 안 하잖아. 에코프로를 왜 뜬금없이 사. 갑자기 50만원에 왜 사냐고. 거래대금 1위. 프로랜스 매수 2위? 아까 제가 1위라고 했는데 2위? 오케이, 2위. 마감대 1위로 제가 기억을 해요. 어찌됐건. 그 흐름 속에서 9% VI 들어갑니다. 겁없어요, 이 정도는. 9%에도 매수입니다. 거래대금 1위인데 뭘 못 사요. 2시 51분이니까 좀 주의하십시오. 그 기준이고. 그러나서 4월 6일날 에코프로. 4월 6일날 에코프로 공략하셔야 됩니다. 지금 이 시간에.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. 4월 6일날. 50만원에 에코프로 사세요. 정신나갔다고 했을 거 아니야, 다들. 그게 82만원 간다고요. 4월 6일날 매수하셔야 해놓고 4월 7일날 또 10%에 또 VI 들어가. 4월 7일날은요. 너무 애 떠서. 그러면 에코프로 BM으로 들어가십시오. 에코프로 BM입니다. 에코프로 BM입니다. 에코프로 BM입니다. 4월 7일날 10.92% 올라가고. 차익실은 안 하지. 안 꺾였으니까. 그러나서 4월 10일입니다. 이날 얼마? 28.5% 올라가요. 4월 10일날. 28.5% 74만 4천원. 아니. 4월 5일 수요일. 4월 6일 목요일. 4월 7일 금요일 계속 샀는데. 50만원부터 샀는데 74만 4천원. 종목 검색기에 튀어나오잖아요. 66만 7천원에도 편입이라고 나오잖아요. 15%를 왜 퍼센테이지를 보냐고. 아니. 4월 5일날 50만원이었는데. 그래도 그렇지. 66만 7천원짜리. 지금 사람은 나쁜 년 정도 아닙니까. 거래대금이 더 좋잖아. 거래대금이 1이잖아. 거래대금이 1이고 프로그램 순배수가 1인데 그걸 안 사면 어떡해요. 일주일 이상짜리 최대 15%까지 따라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. 약속을 지켜야지. 서로가. 에코프로 같은 종목 주세요. 15만원에서 13만원에서 15만원. 15만원에서 30만원. 30만원에서 50만원 가는. 또 60만원으로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 주세요. 지금 사세요. 66만원. 7천원에. 왜요? AI인 정도가 매수자인 나왔네요. 그러나서 또 71만 4천원. 23.32%예요. 그러면 이 71만 4천원을 살까? 삐익 안 사지. 15%까지만 사기로 했잖아. 그 흐름인 거예요. 그 흐름. 거래대금 1이에요. 74만원에. 어떻게 했어요? 27%. 그러더니 이날 쭉쭉쭉. 28.5%. 무료라고 했어요. 2580만 주짜리 종목에서 이렇게 18%. 시가총액이 얼마예요? 지금 70만원 훌쩍 넘겼으니까. 2500만 주에서 18조, 19조를 넘기죠. 7.68%예요. 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안 들어가요. 64만 5천원. 또 64만 6천원. 67만원. 68만원. 계속 종목값 살기 위해서 핸드폰만 열어놓고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종목을 왜 안 사셨냐고. 왜 편입 안 하셨냐고. 여기 64만 1천원에 편입 기준 나와 있죠. 왜 안 사셨냐고. 노란톡에 안 계시니까 안 사시는 거 아니에요. 계속 나오잖아요. 거래대금 거래량 시가총액 18조입니다. 편입의 기준입니다. 편입의 관점입니다. 이 수익의 목적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거래 시간 외에서 또 추가적인 강세를 꼈다는 거는 다음날 갭상승의 흐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은봉일지 추가 강세일지는 누구도 모르죠. 윤종두가 정해드리잖아. 최소 200만 주 혹은 300만 주 기준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.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프로그램 신문에서 최상위의 양봉이어야 된다. 그 흐름을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. 윤종두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 수익 범위 이걸 떠나서 뭐라고 잡아드려요. 이게 뭐예요. 이게 언제. 이게 50만 원. 이게 언제. 4월 5일입니다. 4월 5일. 제2의 에코프로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고점에서 이 급진 갭의 흐름에 교육 다 해드렸어요. 고점 찍고 82만 원 찍고 밀려내려왔을 때에도 85만 원도 설정할 수 있어요. 걱정 마십시오의 기준. 이 수익 가져가십시오의 기준. 이걸 왜 놓치시냐고요. 이걸. 오늘도 그림 또 그려드리고 또 설정해드렸죠. 거래대금이 중요하다.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강세 흐름을 연출되어야 된다. 마지막입니다. 샵 3989. 지금 또 30명, 30명, 20명 다 찾았어요. 마지막 10명 더 채워드립니다.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나 이런 종목 검색기 주세요. 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 잡아주세요. 내일 당장 상한가 잡아주세요. 이런 가격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 해안을 주세요. 그리고 수익 잡아주세요.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주식투시경의 윤정부였습니다.